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파이브스타가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좀 한다는 주식코스 3위방 우리는 주식 TMI입니다 지금부터 이유있는 투머치 토크코스 있어 알아두면 돈 되는 주식정보 제대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올해 초에 몸무게 한 70kg대로 뺀 70kg 됩니다로 빼는 게 목표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몸무게 늘어난 것 같아요 괜히 코로나 핑계 한번 대보는데 두 분은 올해 목표 계획하신 거 잘 됐나요? 좀 투자 계획이 잘 된 것 같아요 올 초에 코로나 위기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후 상승하면서 연초에 세운 투자 목표보다도 훨씬 수익이 좋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체중 감량에는 실패를 했지만 올해 수익을 달성 면에서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혜주들이 많이 나오면서 활발한 테마 시장 덕분에 수익률 자체는 연초 계획했던 것보다 높게 올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파이브스타와 함께 올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바로 확인해 볼까요? 테스형 테마주가 왜 이래? 옵니다 연말을 앞두고 다양한 테마주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두 분 혹시 나훈아 테마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재밌는데 지난 추석 때 TV에서 나훈아 콘서트 했잖아요 거기서 테스형이라는 신곡이 발표가 되면서 열풍을 일으켰는데 그러고 나서 테스 또는 테스나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이게 사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는데 이게 또 나훈아 테마주라고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좀 황당한 일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매년 황당 테마주들은 황당 테마주들은 어김없이 등장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올해도 바이든 테마로 개맛살 업체 한성기업이 움직인 것은 황당하다고 할 수 있고요 바이든 관련주로 움직였지만 대표하고 바이든하고 접점이라는 것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것 하지만 나이 차이가 워낙 났어 바이든이 졸업하고 난디의 대표가 태어날 정도니까요 즉 만남이 없이 것이 낫죠 인맥이 없는 바이든 인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인맥주를 옷깃주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래서 옷깃주라고 하는데 최근에 정치 테마주 역시 마찬가지죠 선거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맥 인맥 여기에 따라서 테마주로 묶이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롭게 범야권 차기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새로운 테마주를 형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옷깃주의 대표적인 게 정치 테마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련주들이 최근에 갑자기 엄청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테크노스는 사회의사가 법대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관련주가 되었고요 서현 역시 사회의사가 중앙지범 부장검사 출신이고 또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그리고 서현 탄메탈은 이 서현의 자회사가 되겠고요 덕성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 그리고 진도도 사회의사가 심지어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다 관련주로 현재 함께 뭉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 부인공시를 해도 웃기지마 너 상관 있잖아 그리고 또 올라가는 게 정치 테마주인데 올해를 가장 대표하는 테마 뭐니뭐니 해도 코로나19 테마주가 아닐까 싶어요 언택트부터 백신 최근에 콜드체인까지 다양한 코로나 테마주들이 등장을 했죠 네 코로나 테마주는 초기에 마스크 테마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이후 진단기가 개발되면서 진단기 관련주들이 정말 큰 폭으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언택트 관련 그러니까 자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교육주가 움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눈에 띄는 테마가 하반기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빅히트 이후에 상장한 새내기주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테마를 형성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규주들은 업종이나 업황에 상관없이 상장했을 때 분위기에 따라서 한대 뭉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빅히트 이후에 상장한 종목들 특히 피플바이오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드텍, 소룩스, 센코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장했었던 고바이오랩이라든지 네페사크 등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신규 상장한 이후에 아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을 이끌 차기 테마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두둑한 보너스가 되어질 테마주 하나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먼저 저는 백신 관련 테마가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한국은 내년 하반기에 일반인 접종이 시작이 될 텐데 냉동 유통이든 냉장 유통이든 단시간에 엄청난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유통은 물론이고 주사기 또는 바이오리라고 유리병 있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어떤가요? 저는 이제 대선이 한 1년 4개월 남았고 내년 4월이면 보궐선거가 열리죠 서울하고 부산 그래서 연말 연초로 가면 갈수록 정치 이슈가 부각이 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이번 연말 연초는 정치 테마들이 한번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로 봤을 때 비대면 관련 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주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관련 주들을 최근에도 다시 반등을 많이 하긴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연말까지는 내년 연초까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고른 테마주 하나가 열 주도주 부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워낙 또 테마주들이 이유 없이 급등락을 할 때가 많아서 흔히 테마주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사실 필요 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테마주 투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5스타만의 노하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저는 일단 10% 이상 추격 매수는 가급적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테마주들은 계속 시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발달한 이유 없이 급등했다가 급락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랐을 때 쫓아서 사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당할 수가 많습니다 물론 올라갈 때는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참 무시무시하게 떨어지거든요 초기에 좀 눌림목에서 사지 못하면 포기하고 다른 테마주식을 좀 노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테마가 발생했을 때 테마가 여러 종류들이 움직일 때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대장주죠 대장주를 매수하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대장주는 상승할 때 가장 크게 상승하지만 또 조종받을 때는 약하게 조종받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들을 보면 서로 상극인 상반되는 테마주들이 있잖아요 정치 테마주로 보면 서로 경쟁관계 있는 후보라든지 이번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로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의 관련주들이 서로 상극으로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테마주들의 경우에 정치 테마주로 본다면 A 후보 종목이 오르면 경쟁관계인 B 후보의 종목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상승하는 A 후보의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조종받는 B 후보의 종목들이 큰 어떤 심각한 타격을 받을 만한 악재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매수해주는 그러니까 시소 타기로 본다면 시소가 내려올 때 탑승을 해주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남은 연말 테마주 투자가 여러분의 계좌의 독이 아닌 보약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5스탑 무료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샵 32315 문자 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에서 필살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탑 함께 내일 더 부자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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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